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에 권리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 민법체계를 한번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재구성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민법이란 한마디로 사법상 권리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변동의 핵심은 채권, 물권이 발생되고 소멸되고 변경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채권, 채무가 이른바 변동 즉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 변동되는 그 원인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계약이 뭐 되는 경우? 이행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그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중에서도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이죠. 그렇죠? 그 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권을 변동하고자 이 경우에 갑이 어떤 법적 수단을 썼느냐 하면 매매라는 법적 수단을 썼어요. 매매. 즉 갑이 을한테 접근해서 야 내 X토지 1억원에 사라. 라고 갑이 을한테 1억원에 살 것을 요청했고 그러니까 을이 1억원이면 괜찮은 가격인데 나 그거 1억원에 사겠다 라고 을이 갑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러한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가 변동되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어.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이렇게 변동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서 우리는 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이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계약의 대표주자가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매매 계약이 뭐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3페이지부터인데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매매 계약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은 집에 가서 편하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설책처럼 쑥 읽히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게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쑥 넘어가시면 돼. 그러면 오늘 매매 계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4페이지에 각주 6번에 보니까 563조에서 매매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매매가 뭐냐? 보니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8도자를 써서 매도인 그러면 오늘 이 재산권을 사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살 숫자, 받을 숫자를 써서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563조를 오늘 사안에 대입을 해보면 오늘 사안에 대입을 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 갑이 매도인 갑이 재산권 중에서 뭐를? 엑스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엑스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 을한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매도 청약이라고 불러요. 내가 재산권 줄게 매도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야. 내 엑스토지의 소유권 너한테 팔게 매도 청약 그리고 상대방이 즉 매수인 을이 지금 조문 보고 있어요. 각주 6번에 상대방인 매수인 을이 대금 얼마를? 1억 원이죠.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 즉 약속하는 것을 매수 승낙이라고 합니다. 매수 승낙 그래서 매수 승낙을 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앞으로 민법 조문에서 주구장창 효력이 생긴다. 이런 조문을 보게 될 텐데 이때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무가 생긴다. 그럼 질문 이때 권리의무는? 1번 채권채무 이때 권리 재산권은 채권채무를 말하는 걸까요? 즉 채권을 말하는 걸까요? 물권을 말하는 걸까요? 힌트 채권이 발생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 물권이 궁극적으로 발생, 변경하려면 그 계약이 뭐 돼야 된다고 그랬지? 이행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각주 6번에 약속하고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권리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에 이때 권리의무는 뭐를 말하는 거다? 채권채무를 말하는 거다. 지금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생긴다니까? 채권채무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채권의 개념을 봤잖아. 채권은 뭐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럼 오늘 사안에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무슨 무슨 채권을 가져요?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거기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럼 거꾸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권을 가져요? 거기 조문에 뭐 하기로 약속했잖아. 대금 주기로 약속했잖아. 얼마? 1억. 그러면 1억 원의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죠. 누가요? 매도인이요.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죠. 이거를 정반대로 정반대로 이해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잖아. 뭐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채무를 또 부담하죠? 소유권 이전 채무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진 다음에 그러면 동시에 매수인은 무슨 채무를 부담해?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잖아. 서로 서로. 맞죠? 그게 각주 7번의 568조의 매매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효력 이렇게 돼 있죠. 매매의 효력은 바로 물건이 변동되는 거야.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야.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채권 채무의 내용이 뭐예요? 각주 7번에 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오늘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뭐야? 엑스토즈의 소유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뭐가 있다고요? 채무가 있다고요. 우리 입법자들은요. 이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 일관성이 없는데 어떨 때는 권리 중심으로 입법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무 중심으로 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568조의 매매의 효력에서 이때는 의무를 중심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즉 채무를 중심으로 입법해 두었죠. 그런데 이거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적 자체의 원칙이야. 오늘 매도인은 왜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저거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왜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느냐? 약속했으니까요. 합의했으니까. 저거들이 합의했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줘야죠. 이게 사적 자체의 원칙.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첫 번째 무슨 단계라는 거야? 계약의 체결 단계야.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뭐 해야 되잖아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잖아요. 하면 뭐가 변동되는 거야? 물건이 변동되는 거야. 그럼 물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우리 11페이지에 권리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 보고 있는데 각주 24번 보시죠. 각주 24번 11페이지에 각주 24번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은 다 본문 내용이 있는 거야. 지금 조문만 제가 중심으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으로 한번 쭉 읽어만 보시는데 각주 24번에 보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이렇게 돼 있고 188주에 보니까 동산물건 양도의 효력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 토지나 건물은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사안에서 각주 24번에 보니까 오늘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각각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물건 즉 X토지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되는데 변동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요건이 필요하네 186주에 보니까 각주 24번에 부동산에 관한 즉 오늘 X토지요 X토지에 관한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으로 인한 물건 오늘 물건 중에 뭐죠? 소유권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땡땡해야 효력이 생기네요 뭐 해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매수인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우리 물건법 할 때 제가 등기부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험할게요 하면 법원에서 맨날 맨날 봐야 되는 게 등기부인데 그 등기부도 보여드릴 텐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잘 보세요 효력이 생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질문 이때 효력은 채권 채무가 생긴다는 거야 물건이 변동된다는 거야? 거기 제목이 186조의 제목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이잖아요 등기해야 뭐가 이전된다는 거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을이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 봐 우리법자들이 뭐까지 해야 된대? 을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넘어온다는 거야 근데 동산은요? 동산은 188조에 보니까 각주 24번에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즉 소유권의 이전은 그 동산을 뭐 하면 된다고요? 인도하면 효력이 생긴대요 이렇게 인도가 나중에 물건법에서 배우지만 점유를 이전하는 거를 인도라고 부르거든요 동산은 뭐 하면 돼요? 인도하면 되고 부동산은 뭐까지 해야 되네요? 등기를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권리 변동의 3단계예요 다시요 오늘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 받고 팔려고 즉 권리를 변동하고자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도인이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을한테 넘겨주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1억 원을 갑한테 지급하면 궁극적으로 이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고 을한테 넘어가고 매매대금 1억 원은 누구한테 넘어가? 매도인 갑한테 넘어가는 거죠 물건이 변동되는 거죠 라는 이 3단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민법이 관여할 리가 없지 근데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각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법이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한번 보자 첫 번째 로마자 1번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이제 민총입니다 민총 1페이지요 1페이지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규율되는 법이 주로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닌데 주로 민법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형 및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해라 권리가 변동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1교시 때는 돈 빌려주는 계약을 예로 드려드렸고 제가 이 친구한테 돈 100만원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3교시에는 매매 계약을 예로 드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계약 관계예요 이 학원 수강 계약 저는 양질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론 무료 특강이긴 하지만 유료 특강이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를 지불해야 돼? 그렇죠? 수강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것도 무슨 관계야? 계약 관계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계약 관계나 한 종류가 몇 가지 정도의 계약 관계가 있을까요? 수천 수만 가지야 너무 많아 그래서 채권법의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물권은 딱 여덟 가지로 딱 제한되어 있어 쉬워 여덟 가지 외에 물권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근데 이 계약은 채권 채무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1번 목차에 보니까 당사자사의 계약의 유형 중에 열다섯 가지의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열다섯 가지 전형적인 계약을 채권 강론에다가 쭉 입법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부터 시작해서 뭐 증여 계약 기타 등등 열다섯 가지 전형 계약 그럼 시험 문제는 뭐만 나오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계약인 학원 수강 계약 이런 것들은 열다섯 가지 전형 계약이 없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아시겠죠? 딱 열다섯 가지 전형 계약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뭐 이런 것들 확정하시면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그 두 가지 요소가 2번 성립요건 3번의 효력요건 다시요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성립요건이고 하나는 무슨 요건? 효력요건 다른 말로 유효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 성립요건은 뭐고 유효요건 효력요건은 뭐냐 제가 적절하지 않은 비유는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난 응애응애 갓난아이 얘는 사람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다 갖추었을까요? 다시요 막 태어난 그 응애응애 막 지금 울고 있는 그 갓난아이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얘는 사람이 맞지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말도 못하고 아직 머리털도 없고 이빨도 없어 실질적으로 사람의 기능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을 말해 마치 응애응애 영아가 일단 사람은 맞아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으로서 기능은 못하잖아 이걸 법적으로 무슨 요건을 못 갖추었다? 효력요건 유효요건은 못 갖추었다라는 거야 다시요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려면 일단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 필요해 그걸 뭐라고 불러? 성립요건이라고 불러 근데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무슨 요건도 있어야 돼? 효력요건 유효요건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성립요건 즉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성립요건이야 볼까요? 오늘 당사자 있어요? 오늘 이 사안에서 이 매매 계약이잖아 오늘 이 매매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려면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니까 효력요건 유효요건이 필요한데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있어요? 있잖아 갑과 을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잖아 그럼 무슨 요건을 갖추었어? 성립요건을 갖추었어 세 번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돼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을한테 야야 이 엑스토지 1억 원에 팔고 싶다라는 매도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음 내 엑스토지 사기는 할 건데 1억 원은 너무 비싸 9천만 원이면 내가 살게 라고 매수 승락을 했어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을까요? 첫 번째 뭐는 있죠? 당사자 있죠? 두 번째 계약의 내용도 있죠? 근데 뭐가 없네요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았네요 왜요? 갑은 얼마에 팔고자 했고 1억 원에 팔고자 했고 매수인은 얼마에 사겠다는 거야? 9천만 원이면 사겠다는 거야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일치하는 의사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법적으로 뭐라 부르느냐 불성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자 2번 목차 옆에다가 색깔 펜으로 불성립 아라비아 자 2번에 그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못 갖추잖아요 그럼 이걸 법적으로 뭐라 부른다고? 불성립됐다 이렇게 부른다고 세 가지 성립 요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걸 법적으로 불성립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그 1페이지 로마자 1회 아라비아 자 2번에 계약의 성립 요건에 하자 검토에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걸 불성립됐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시험 문제는 민총 시험 문제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기출 분석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립 요건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고 전부 다 효력 요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라비아 자 3번에 양갈로 1 계약의 효력 또는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적 유효 요건 그 말은 모든 법률 행위에 즉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효력 요건 첫 번째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기본 강의 가서 살펴드릴 거고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갈로 안에 오늘 1교시에서 본 103조가 보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법률 행위의 공통적인 효력 요건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된다 선생님 방금 전에 성립 요건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를 봤는데 여기 또 효력 요건에 또 의사 표시의 일치가 있네요 자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립 요건은 매도인 갑의 의사 표시가 1억 원에 팔고 싶다고 매수인의 승낙의 의사 표시는 9천만 원이면 사겠다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일치되어야 성립되는데 불일치되면 이건 불성립이잖아 근데 요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의사 표시만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을이요 마음속에 얼마에 팔고 싶은 의사가 있었느냐 하면 1억 원에 팔고 싶은 마음속에 의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표시를 얼마에 팔고 싶다라고 표시를 해버렸냐면 공을 하나 빠뜨린 거야 천만 원에 팔고 싶다라고 표시해야 한 거야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의 의사는 1억인데 실제로 표시된 거는 얼마에 표시한 거야 천만 원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안에서 오늘 사안에서 우리 입법자들은 갑의 의사 표시를 얼마로 이해하느냐 하면 천만 원으로 이해합니다 다시요 오늘 갑의 마음속 의사는 1억인데 을한테 표시를 얼마로 표시했다고 천만 원에 팔고 싶다라고 잘못 표시했어 그러면 우리 입법자들은 갑의 매도 청약의 의사 표시를 얼마로 이해한다고 표시된 대로 천만 원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어? 되게 싸네 X2G 천만 원이면 이건 거저받는 건데 그래서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한 거야 천만 원에 사겠다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나요? 두 번째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면 이건 유효한가요? 첫 번째 성립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왜? 당사자 있고 내용 있고 갑의 의사 표시는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천만 원 의뢰 의사 표시도 얼마? 천만 원 일단 매매계약은 뭐 됐어? 성립은 됐어 그런데 효력요건 유효요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관련한 능력도 있고 계약 내용은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다 있어 그런데 우리 입법자들은 오늘 갑의 의사 표시가 차고라면 차고라면 뭐 할 수 있다 라고 입법을 해두었느냐 하면 109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아라비아 숫자 3번 옆에다가 계약의 효력요건 하자 검토 옆에다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적습니다 성립요건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구요 성립요건에서 어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도 못 갖추면 이걸 법적으로 불성립이다 이렇게 부르고 효력요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사자든 즉 능력이든 오늘 뭐 계약 내용의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표에도 소개를 했지만 민법 총칙 문제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요 무효 또는 취소와 관련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36페이지 무효와 취소 36페이지 무효와 취소 36페이지에 무효와 취소의 개념 나오네요 찾으셨죠? 챕터 10번입니다 무효와 취소 개념 제가 읽어볼게요 무효란 법률행의 효과가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없을 무자의 효력 효자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처음부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위반의 행위로써 우리 입법자들이 103조에서 무효다 이렇게 입법을 했거든요 뭐라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첩계약은 무효다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채권 채무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다시요 우리 민법상 무효라는 뜻은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 효력이 없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없다 처음부터 없는 거고 근데 취소는 저는 법 공부할 때 이런 게 제일 이해가 안되더라고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경우의 수 세 가지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 총 세 가지를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다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취소라는 것은 취소라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뜻이 소급하여 무효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갑과 을사에서 오늘이 며칠이죠 21년도 3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21년 3월 22일에 갑이 을한테 야야 엑스토지 잘못했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의사는 1억인데 잘못해서 천만원에 팔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웬덕이야 나 천만원에 사겠다라고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성립요건 3가지 다 갖추었다 그랬죠 근데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의사표시는 일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일치됐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입법자들이 109조에 보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갑이 자기가 차고했다는 걸 언제 알았느냐 한 달 뒤에 알았어요 한 달 뒤에 그래서 매매계약은 언제 체결했는데 오늘 체결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소급해서 뭐로 만들 수 있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조문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갑이 21년 한 달 뒤에 4월 22일 날 몇 조에 근거해서 민법 109조에 근거해서 갑이 차고를 이유로 뭐 했어 취소했어 취소하면 무효라며 효력이 없어진다며 근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대요 그럼 그 말은 오늘 이 매매계약은 언제부터 무효야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무효다 2번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무효다 몇 번 1번 1번 소급하여의 의미가 법률행이 매매계약을 한 날로 취소는 언제 했죠 4월 22일 날 했는데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소급표라고 부릅니다 소급표 이런 게 처음에 그냥 효력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소급해서 효력이 없고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구별기준입니다 아라비자자 2번의 구별기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은 마치 네 이름이 왜 윤동환이야 이거 똑같아요 제 이름이 왜 윤동환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윤동환이라고 지어줬기 때문이죠 결론 무효와 취소는요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는 것은 입법자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막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법자들이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이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선량한 풍속 위반은 이 계약의 심각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법자들이 차고는 이 법률행이 이 계약의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아 그래서 일단 유효하게 놔두고 뭐 할 수 있게끔 취소할 수 있게끔 할지 말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사안에서는 차고한 갑이 선택할 수 있어 취소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유가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냐 무효 사유야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세 가지 빼고는 전부 다 효력요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전부 다 무효 사유야 그럼 민총은 그게 끝이야 그럼 취소 사유 세 가지가 뭐냐 거기 아라비아자 1번에 아라비아자 1번 36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제한능력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결함에서 갈로안에 차고 그 다음에 갈로안에 사기강박이 나오는데 일단 제한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상세하게 공부할 텐데 제한능력자의 대표주자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 오늘 갑이 미성년자인데 만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인데 이 엑소토지가 누구 거냐 하면 미성년자 지 거야 근데 미성년자가 누구의 동의 없이 엄마 아빠 이걸 법적으로 친권자라고 부르는데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하잖아요 그럼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민법 5조 2항의 조문이 나와있어요 5조 2항 미성년자가 오늘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취소 사유 두 번째 차고에 의해서 의사 표시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 사유는 110조의 사기 강박인데 이게 조문이 사기 따로 강박 따로가 아니라 사기와 강박이 110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유는 총 세 가지라고 부르는데 사기친 거야 누가 상대방 의리 사기친 거예요 뭐라고 야야 이 엑스토지 원래 시가가 1억원짜리인데 그거 천만원짜리야 근데 바보같이 갑이 속았어 원래는 1억원짜리인데 의리 얼마라고 천만원짜리라고 가르쳐주니까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얼마에 체결했어 천만원에 체결한 거야 누가 사기당했죠 갑이 사기당했죠 그러면 민법 110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지 말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갑이 선택하는 거야 사기당한 사람이 강박 협박하는 거야 의리 갑한테 칼 들고 야 빨리 이 토지 천만원에 나한테 팔아 그래서 공포심에서 협박에 즉 강박이라고 부르죠 공포심에서 이 시가 1억원짜리를 천만원에 팔았어 그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사유 미성년자 차고 사기강박 이 세 가지 취소 사유를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사유 민총에 있어서 효력요건에 문제되는 건 전부 다 무슨 사유 무효 사유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37페이지 무효와 취소에 비교라고 돼 있죠 공통점 무효면 법률행위의 성립시 즉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두 번째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데 취소하면 법률행위 성립시로 즉 매매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효력이 없는 건 똑같죠 이래나 저래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든 나중에 소급해서 효력이 없든 결과는 똑같죠 그러나 차이점 반갈록 1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래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고요 효력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툴 수 있는데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권리변동의 3단계에서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효력요건에서 뭐 또는 뭐 되는 경우네요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민총 객관식 문제 몇 프로라고 80% 그래서 결국은 민총 쟁점은 뭐를 찾는 게임이야 무효 취소를 찾는 게임이야 무효 취소 이게 무효 사유냐 이거 취소 사유냐 이와 관련해서 몇 조를 해석하는 거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조문 해석하는 거 이와 관련한 판례 기억하는 거 이게 다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민총이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참으로 쉬울 텐데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무효 취소 에 따르는 뒷처리까지 물어보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오늘 사안에서 차고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21년 3월 2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얼마짜리 천만원짜리 근데 갑이 적법하게 한 달 뒤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해버렸어 근데 이미 이미 갑은 을에게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넘겨주고 목적물 다 인도해주고 을은 갑에게 이미 천만원을 다 준 상태였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미 다 이행을 했는데 뭐 했다고 갑이 나중에 나중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뒷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아주 머리 아픈 주제인데 이 주제가 어디하고 연동이 돼 있느냐 채권법 물권법하고 쭉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사지선다 문제에서 민총 사례가 기본 아니 민총 문제가 기본적으로 세 개 지문은 무효냐 취소냐 요거 물어보고 거기에 꼭 한 개 지문 내지 두 개 지문이 무효 취소에 따른 뒷처리를 물어봐요 뒷처리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랑 같이 실전 연습 해보면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무효 취소에 따른 뒷처리가 되려면 뭐까지 다 알아야 돼 채권법 물권법을 결국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하자에서 2번 성립요건 받고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취소사유 3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무효사유다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 양갈로 1번을 그래서 별표에 두시고요 우리 객관식 쟁점에서 무효냐 취소냐 찾는 거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어려운 쟁점 중에 하나가 무효 취소에 따른 효과요 뒷처리 뒷처리가 두 가지인데 반갈로 1의 부당이득반한 청구권과 반갈로 2의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일단 무효 취소에 따르는 무효 취소 오늘은 지금 제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걸 예로 들었는데 취소하게 되면 그 뒷처리가 뭐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이게 741조에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은 앞에서 1교시에서 봤어요 제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갑이 을과 분명히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비록 착오였지만 착오는 뭐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범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자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그 의미가 계약 체결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데 효력이 없다란 뜻은 권리의무 즉 오늘 산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말은 매도인 갑은 이미 이행을 해버렸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처음부터 있었어 없었어 원래 처음부터 없었어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래부터 채무가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행은 이미 해버린 거야 매수인도 마찬가지죠 대금 지급 채무가 효력이 없잖아 소급해서 채무가 없는데 뭐가 돼버린 거야 이행이 돼버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법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시겠어요 조금 이따가 바로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요거는 1교시에 또 배웠는데 자 오늘 갑이 1개월 뒤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질문 보통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해요 갑이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면 보통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해요 보통은 을이겠죠 왜 갑은 차고를 지가 해놓고 지가 차고를 이유로 소급해서 없던 걸로 하자는 거잖아 근데 을은요 을은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얘는 계약 체결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었잖아 그럼 보통 부동산 거래하면 중간에 누구를 끼어서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어서 하잖아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뭐를 이미 줬잖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미 줬죠 근데 나중에 계약이 뭐 돼버렸어? 무효되면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이미 중개는 해줬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니까 을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니까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문제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번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문제된다 2번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문제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앞에 1교시에서 여기 적어드렸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권채무가 있는데 불이행할 때 문제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권채무가 있든 없든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는데 오늘 갑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채권채무는 소급하여 없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채권채무라는게 없죠 그럼 이때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거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거야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 채무가 없는데 뭐 채무를 불이행할게 어디있어 지금 이미 적법하게 취소됐다니까 그래서 민총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다 불법행위만 나와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있으면 왜 채무불이행이 안나온다고 효력이 없는데 채권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되겠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뒷처리가 몇개 문제된다 두가지 목차 방갈루 1 1페이지에 양갈루 2에 반갈루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하나 문제되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에 535조가 나와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주로 그 동그라미 2번에 불법행위 책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3페이지 이게 채권 강론에 있는 제도인데요 23페이지에 23페이지 뭐가 나오네요 챕터 5번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집에 가서 이미 공부연안이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보면 3번 지문에 부당이득이 나오고 4번 지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주 나옵니다 맨날 맨날 이거 두개 비교하는거에요 741조와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중에 특히 750조 불법행위 비교하는 문제가 맨날 맨날 객관식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자 오늘 청구권 총 제가 4대 청구권이 이제 여러분 주로 문제가 되는데 4대 청구권 중에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 하나 봤어요 그쵸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앞에서 채불불책 살펴봤고 또 하나 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3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3페이지 챕터 5번에 타인의 재화로부터 얻은 이득이 정당하려면 그 이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되고 그 이득은 이득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 즉 환원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부당한 이득은 돌려줘라 각주 1번 741조 지금 오늘 보는 각주는 사실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민법 조문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사실 본 각주에 있는 조문들은 그 20가지의 1118조 중에 20개 조문도 안 해오고 여러분이 뭐 법원직 합격하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그 각주에 있는 조문들이 핵심 중에 핵심 조문입니다 실제 제 기본서에는 다 본문 내용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입문교제이기 때문에 각주에 있는 건데 자 부당이득의 내용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 그 노무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 그 이익이 부당이득이거든요 이거 돌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각가회사의 엑소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때 이미 이행이 끝났어요 그쵸 이미 다 이행이 끝났는데 한 달 만에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네요 그러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의무가 없었던 것이 되는데 이미 다 이행이 되어버렸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을이 등기부에 등기부에 엑소지의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지금 딱 기재가 돼 있느냐 하면 을이라고 딱 기재가 돼 있는데 을이 엑소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 즉 각주 1번의 그 첫 번째 요건 오늘 을이 등기부를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뭐였죠 매매계약이었잖아 맞죠 근데 그 매매계약이 뭐 돼버렸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됐죠 그러면 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엑소지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이득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잖아 그럼 매도인 갑의 천만 원의 원인은 뭐야 천만 원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매매계약이잖아 근데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갑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천만 원 장롱에 가져다 둔 이 천만 원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졌죠 그럼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이득이다 이건 뭐 해줘라 돌려줘라 돌려줘라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그런데 그런데 네 번째 줄 23페이지에 네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점은 자 보세요 오늘 을은 갑에게 천만 원 야 내가 니한테 준 천만 원은 매매계약이 이행으로 준 건데 취소되는 바람에 소급해서 다 효력이 없었으니까 니가 받은 천만 원 부당한 이득이야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니가야 과실로 실수로 예를 들어 과실로 실수로 착오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뭐를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도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을은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몇 개야 최소 두 개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구제수단이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객관식 지문으로 3번 지문이 을의 갑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부당이득 물어보고 4번 지문으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얘네들과의 관계 구제수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여러 개 사이에 구제수단 상호간의 관계 차이점부터 볼까요 23페이지에 보니까 네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점은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어서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자에게나 의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의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됐죠 그런데 부당이득은 741조에 눈 씻고 찾아봐도 고의과실이 안 보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후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 문제될 뿐이지 가해자가 얻은 이득은 문제 삼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390조하고 750조 다 봤지만 거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나와있지 가해자의 이득은 조문에 안 나와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에는 각주 1번에 보니까 각주 1번에 부당이득의 조문에는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죠 이득도 보이고 손해도 보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문을 분석해보면 총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취득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가해자가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750조는 고의 과실이 하나 들어간 게 법률상 원인 없이와 다른 요건이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되지 별도로 가해자의 이득은 요건에 안 나와있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건데 그 예는 거기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오늘 이 가해자가 얻은 이득이 천만원이야 1천만원 가해자가 얻은 이득이 천만원인데 오늘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예를 들어 3천이야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3천 가해자가 얻은 이득은 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가해자가 이득을 얻은 만큼 보통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오늘 법률상 원인 없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이득을 얼마 얻었다고요 천만원에 이득을 얻고 피해자가 3천만원에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오늘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얼마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천만원일까요 3천만원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민법 조문에서 조문에서 나중에 내일 제가 조문의 기본 구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득이 천만원이고 손해가 3천이면 이 요건을 다 충족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천만원이죠 적은 게 기준이겠죠 맞잖아 이득은 천인데 손해가 3천이면 이 경우에 교집합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건 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비록 피해자에게 손해가 얼마나 있더라도 3천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얼마밖에 못해 천만원밖에 못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그게 거기에 나와있는 차이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사안에서 고의과실이 있어 첫번째 요건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이 경우에 손해가 3천이고 가해자의 이득이 천인데 만약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을까요 3천 비록 가해자의 이득이 얼마밖에 없더라도 천만원밖에 없더라도 750조에는 가해자의 이득은 요건에 없잖아요 3천만원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두번째 달락에 네번째 줄 세번째 줄 후자 후자 즉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이 문제가 될 뿐 가해자가 얻은 이득은 문제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자인 부당이득에서는 귀책사유가 문제가 안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방점을 두는 것이어서 이득이 없다라면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는다 색깔펜으로 밑줄 사안에 따라서는 양자가 경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색깔펜으로 밑줄 경합한다란 뜻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목차 2번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합 경합이란 뜻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은 둘 다 청구해도 되고 뭐만 청구해도 되고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경합이라고 부른다구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사안에서 갑이 차고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의리 갑한테 공격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내 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750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요건이 다음과 같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즉 법률상 원인이 없었고 가해자의 이득은 천만원 피해자의 손해는 삼천만원 그 다음에 750조에 고위과실의 요건도 갖추었고 오늘 손해액이 삼천이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리라면 여러분들이 의리라면 기본적으로 741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일단 경합된다니까 둘 다 청구하겠죠 그렇죠 둘 다 청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겠느냐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더 유리하겠죠 맞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얼마만 받는다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천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삼천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더 요 사안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요 사안에서 근데 만약에 오늘 사안에서 고위과실이 없다라면 고위과실이 없었다 차고 취소하는데 고위과실이 없었다 라면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못 묻죠 고위과실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는 뭐가 더 유리하겠네 그러면 고위과실이 필요없는 부당이득이 더 유리하겠죠 맞잖아요 요런 문제가 판례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우리가 상세한 내용은 뒤로 가서 살펴보는데 이게 원래는 저기 여러분이 이제 책을 받으시면 컬러 2도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기출 표시는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는데 그 파란색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양갈로 1회 관련 판례 관련 판례에 마지막 줄 보면 16, 18 법무사 12년도 법행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맨날 기출되는 게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합문제 아시겠어요 근데 주관식 사례는 이걸 직접 비교해야 돼요 주관식 사례는 그러나 객관식에서는 이걸 비교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단 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야 이런 판례들이 빨리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엄청 많다 그러면 이건 머리 아파 근데 제가 몇 가지 한 20가지 밖에 안 된다며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는 외워야 될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 이게 맨날 맨날 부당이득하고 저 뒤에 있는 손해배상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은 안 나와 왜 불법행위만 나오는 거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외우시는데 훨씬 더 수월함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게 조금 개념적으로 빨리 와닿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 이순환 끝날 때쯤 되면 기본 개념들은 여러분이 다 소화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 문제 설정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객관식 외우시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